능력 없는 신앙생활 그만합시다 그냥 이론적인 신앙 그만합시다 신학적으로 이신 듣고 이신칭이 신학적으로 성화 여러분들 이론에 그만 있읍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한 의인이 됐습니까? 삶에서 예수님 철저하게 따라갔습니까? 몸부림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네가 무엇이 변화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공짜 신앙 벗어나십시오 거지건성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너희가 보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누가 보면 이 14장 49자래 너희는 이 성에서 유하라 왜?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풀 때까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글자로 읽는 그리스도인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이론으로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탈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별로 안 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초신자 시몬에게도 깊은 곳에 가서 말씀대로 거부를 던져더니 하나님께서 배가 두 배가 가득 차도 거부를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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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처음 만난 초신자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안당국에서 가리워주지 않았습니까?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조상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계에 정말로 권사님들 입사님들은 남놓고 기억자도 몰아서 교회에 나와서 글자 배워가지고 성경 한절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죽죽죽 흘러가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 보면서 성경이 눈물 짜고 땀방울로 흘러가면서 콧물 흘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예수쟁이 예수쟁이 때 무리지만 망한다 하면서 핏밥 받고 같이 상도 몸도 먹고 그렇게 정말로 매마장하면서 한국교회의 호기신앙으로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벌벌 떨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여인들 한국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수레나 성경학교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먹고 놀러가고 애들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애들은 여러분들 레크레이션으로 애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예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어린애들 유치부 애들도 방언이 터져야 돼 여러분들 주1학교 유초동부 애들도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꿈을 봐야 돼 미래에 예언적인 말씀이 쏟아질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순수합니까? 더 주님을 사모합니까? 더 원색 복음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 신앙생활을 다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 프로그램이 익숙하고 교회 행사에 익숙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판단하고 어떤 부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을 덮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적절하게 섞여서 신앙생활에서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섞여서 있는 사람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섞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기름과 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섞여야 돼 하나님과 섞여야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섞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Tales